This must be I don't think so Korean has a lot of beautiful females and then actress But you know Sometimes 저희가 어떤 캐릭터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있고 더 머리를 기를 때도 있고 가끔은 예뻐 보일 때도 있고 지금은 그런 시기인데 곧 있으면 또 다른 작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너 내 안에 커져가고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캐릭터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장근석의 앨범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긴 했는데 지금은 좋은 연기자 좋은 가수라기보다는 좋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생각으로 그 싱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를 많이 그동안 들었었죠 드라마의 OST 앨범을 만들면서도 다른 분들한테 들었고 리나 미시네어 같은 경우는 홍기 씨가 워낙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노래에 대한 조언도 계속 들어왔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구스에서 앨범 일본에서 앨범을 내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노래에 대한 조언도 그때마다 그 친구에게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나를 위해 이라고 해서 앨범을 주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좋은 앨범을 겪는 세상에 아시아 우리 이제 안녕히 계신TIME 내가 일본어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있었던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하는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